왠지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뭐지? 왜 여기서 첫 순교자 관련된 그런 그릇과 유해가 나올까? 유해가 발견되고 나서 우리 모두가 기뻐했지만 그 다음 과정은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교회는 성인이나 복자나 순교자들의 유해를 합당히 공경하기를 원합니다. 회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이에 본인 김선태의 주견은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파오로와 권상현 야고보,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하느님의 섭리로 이번에 발견했던 세 분의 순교 복자 유해를 바로 이 교리당에 모십니다. 회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이에 부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